자, 마지막 결정 가보죠 뭐 가볼거라도 뭐 있냐 뭐 어떡하라고 어? 여기서 어떡하라고 뭐 뭐 뭐 그래도 6만원 650만명인데 어? 아.. 나 굽고 진짜.. 에에에이 팔만을 못갚아서 아이씨 준비를 못한 탓이래 나 겁나게 열심히 했거든? 나 정말 정말 열심히 했거든? 잭시트라 알비안을 위해 알비안을 위해 알비안을 위해 몰라 인마 나 열심히 했는데 너네들 650만 명 주면 된다 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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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이 아이씨 아이씨 뭐야이거 생벽 아아 다 주겼네 어? 아머들이다 너희들은 안 날라갈 거라고 생각했나보지? 너희들은 다 날라가 너희들은 다 날라갈 거라고 생각했나봐 야 이거 참 빨리 가자 뭐야 쟤네? 폐지제도 오염됐나보다 아니네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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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고고 나는 어이구 어이구 나는 내 호희맨들한테 되게 잘해줬는데 그럼 난 난 호구였던 거구나 근데 난 호구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한번더 애들이 너무 날 잘 속였나 아 뭐야 얘네 야 애들은 되게 잘해줬는데 야 애들은 되게 잘해줬는데 야 애들은 되게 잘해줬는데 나는 엄청 그 착한 선임이었어요 아니 회사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내가 착한인가요 됐다! 가자! 이쪽이지? 나를 잡고 둘러싸는데? 마지막 전투장에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둘러 오오오오오 잠깐만요 쟤는 안날라가거든 마법을 바꿔야 돼 쟨는 안내려가요 정지랑 블리자드 이게 최고야 쟨한테 아이고 아이고 가만있어 인마 가만있어 가만있어 에이 뭐해 이때네 이완은 총처럼 그냥 쓰는 이거라 iling soci.. pi technologies 자아 죽어라 으음 ni nt Nashville elijk 영웅 칼날이랑 뭐였지? 소영돌이였는데? 솔직히 군대에서는 애들신경을 많이 썼는데 직장에서는 많이 안썼던거같아 일에 관한거는 많이 써줬던데 그런거있지 애들이 요즘 애들은 개인시간을 뺏는다고 생각하더라 업무후에 한잔씩 마시거나 저녁먹으라고 하는거를 자기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예 신경을 안썼어요 상관은 별로 안했어요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다가 그런 취급을 한번 받으니까 별로 별로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아예 신경껏 써요 그냥 너는 너대로 그냥 있어라 별로 그래도 대부분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저는 안그럽거든요 저는 저는 상사분들하고도 제 윗분들하고도 되게 친했거든 네 저는 실장님한테도 실장님과 과장님한테도 되게 그 갈굼당했었는데 맨 처음에 그런데도 나중에 친해지더라 2 1 1 2 2 1 3 에이 그럴줄않었어야 5 3 4 네 저도 그래서 회사생활을 했을때는 애들한테 상관을 많이 안했어요 이제 친한 학교 후배들 몇명 빼고는 나머지들은 뭐 그냥 학교 후배로 온 애들이 두명 있어가지고 걔네들은 신경을 써줬지 나머지들은 그냥 업무 가르쳐주고 뭐라고도 안했어요 뭐 물어보면은 말해주고 알려주고 뭐라고 하기도 싫더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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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근데 오히려 친한 사람을 더 뭐라고 해요 별로 마비 안드는 애들은 별로 뭐라고 안 신경 안써 그냥 그럼요 예 친한 사람한테 저도 일 더 많이 줬는데 빨리 익숙해지고 빨리 이거 경험하라고 일부러 그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좀 신경이 쉬운 일은 쉽고 별로 그냥 반복적인 일 같은 거는 신경 안쓴 애들한테 주게 되고 좀 어렵고 경험이 될 만한 일들을 이제 신경 이제 해주죠 맞아 어 그렇게 생각받 저도 그래서 초반에는 저도 맨 처음에 애들 들어왔을 때는 그냥 신경 많이 써주고 막 그럴 수 없는데 나중에 갈수록 그래서 무심해져 애들한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것도 안통하고 전기는 통하려나 잠깐만 전기로 바꿔볼까 전기 전기랑 불리자들 불리자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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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순간이동을 해서 힘들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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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저희는 그게 좀 틀렸어요 저는 그게 이력 이력에 프로젝트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좀 유명한 프로젝트 같은 건 잡지에도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 어 아 그런 프로젝트에는 이제 좀 신경 써주는 애들을 넣어줬지 내가 같이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냥 일반 조택 일반 고금형 주택 그냥 그쪽으로 놔주고 근데 그게 쉬워요 일반 염 주택이 되게 쉬 되게 싫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넣어주고 그게 그렇게 좀 근데 그게 쉬워요. 하기 쉬워 근데 조금 이제 빡센 프로젝트 들어가면 이력에는 좀 좋게 나오는데 좀 어렵지 대신 욕도 많이 들어먹고 네 좀 빡세죠 대신 경험은 빨리 이렇게 이제 이런가지 좋게 들어오고 근데도 근데 실명님은 그렇다 취임이지만 근데 근데도 그런데도 애들은 이력보다는 편한걸 추구하더라 네 네 자기 유역이나 그런거보다 편한걸 먼저 이제 학교후배 한명도 심현미같이 그냥 소같이 무늑하게 일하는 타입이라 내가 시킨거 되게 잘했는데 여기저기 넣어주면 내 바로 바로 아래에 있는데 그하고 좀 친했지 그 사람들은 항상 도움이 필요할거에요 고마워 너는 어떻게 생각했을때 너는 어떻게 생각했을때 너는 룰러가 그리지 않았을때 너는 내가 절대 없었을때 야야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롤플레잉의 엔딩이잖아 전혀적인 롤플레잉의 엔딩이잖아 롤플레잉 엔딩이잖아 롤플레잉 엔딩이잖아 엔딩이잖아 롤플레잉 아니요 홍차요 홍차 실론티 네 택배로 지켰죠 근데 조금 너무 스토리가 뻔한게 살짝 아쉽긴 하다 이 게임에 살짝 아쉬운 점은 스토리가 좀 뻔하다는거 너무 예상을 다 하고 있으니까 놀라질 않아 너무 예상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내가 맨 처음에 그랬잖아 맨 처음에도 그랬잖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얘네들 다 합쳐가지고 왕국 점령 반란을 일으키는 거구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반란으로 반란 도망으로 어둠의 세력 이제 반란을 이렇게 성공을 하니까 악의 세력 악의 무리들이 덤비는 거죠 악의 무리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영웅을 시기해서 악의 무리가 덤비니까 친구를 이용해서 친구를 이용해서 친한 친구를 이용해서 악의 무리가 덤비는 거야 그러면 주인공은 물리치는 거죠 그 악의 무리를 행복하게 잘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런 류의 특징은 중상모략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얼큐서 삭히는 게 없고 중상모략이 별로 없어 그래서 누가 나쁜 놈이다 하면 쟤야 누가 착한 놈이다 하면 쟤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애매모호하지 않지 권성징악의 대표적인 자 패블3 재밌게 플레이해봤고요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3 6